자 장코를 이제 플레이를 해보기 전에 이제 세팅을 해볼까요 저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무기를 쓰는게 요 상급 말고 중급 무기들이 이 캐릭터들의 고유 스킨입니다 그게 좀 문제야 자 최고 난이도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별거 없어요 그냥 죄다 이제 네 무조건 참속성에 그냥 다 참속성에 카운터시 속성 강화 무조건 들어가야됨 카운터시 속성 강화 그 외에 나머지는 알아서 무조건 일단 뭐 공격력이 높으면 좋아요 아무튼간에 다 카운터시 속성 강화 뭐 하여튼간에 일단 속성 강화 일단 속성 강화 그리고 뭐 범위 있으면 좋지 여기다가 이제 근관 자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돌아가서 밥 먹고 와야지 일단 고기 소화 잘되는 고기 가자 진실의 방으로 적정형 상대할 때는 일단 가득 일어나 카운터 박수라 이제 카운터를 치고 난 다음에는 기가 바뀌는게 보이죠 고기 소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일단 가드를 먼저 자 일단 가드를 먼저 하고 카운터를 찌고 이제부터 때리면 됩니다 하여튼간에 그 8편은 1단 카운터에요 그리고 눕혔으면 신나게 펴주면 됩니다 자 음병이 살렸네 자 다음 어디서 가야 되냐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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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를 치기 전까지는 데미지가 약해요 일단 가드를 붙이고 아유 카운터 뻥 넘어가버렸네 일단 가드를 붙이고 카운터가 뜰 때까지 백이 자 카운터 어? 다음 퀘스트는 어디냐? 나 동그라미하고 X하고 계속 헷갈려 카운터! 일반 병사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요! 그럼요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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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생각내보면 거의 모든 진산타의 캐릭터가 그렇지요. 결국 주력은 이 기절 트리거와 플로우가 돼요. 일단 그래도 장소는 이 타상이 유니크 트리거여서. 유니크 트리거는 이제 풀 슈퍼 암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상대를 띄우기는 좋습니다. 아뇨, 일단 내가 카운터를 치게 도와줘. 띄우고 그 다음에 기절, 기절 플로우, 또 기절, 기절 플로우, 그리고 또 기절, 기절 플로우, 그리고 유니크 플로우, 띄워놓고 열심히 또 우다다다 때리기, 우다다다 때리기. 그리고 또 이제 기절, 그리고 대충 그냥 손 닿는대로 그냥 겁나 때려버리기. 이것이 8편. 전도는 뭔가 너무 짧아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으응, 벗어날 수 없어. 일단 지금 카운터 효과가 뭔가 끝난 것 같은데. 그래서 댄직이 뭔가 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. 알게 뭡니까? 죽을 때까지 그냥 때리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기는 거야. 그러면 이기는 거야. 하지마땡이에는 나를 더 위치한다고 생각하니까. 이기는 gebracht. 해야자. 암땡이 좋은게 philanthrop스러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떡볶이 많은 것을 찾아 놀라웁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내가 좀 더 안할 것 같다. 혼 Greece이 한국에 있는 전쟁이 없어졌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혼 eth가 오른쪽에서 우리가 진행하네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뵙는 걸까요? 요즘에는 큰 뵉에서 뵙덕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속속버프 끊겼으니까 또 가서 이제 가드를 날려주고 카운트업 자 이제 가드를 날려주고 싶어요 자 아직도 남은 퀘스트가 있나요? 관세기 구하기 자 아직도 남은 B-B-B j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